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2일 토요일 인데요. 종목 분석 방송을 올렸는데 우리 또 구독자 기처님께서 네이처셀 종목 분석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기본적 분석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hts에 보면 기본적 분석들이 나와 있고 뉴스등이 나와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과연 매수를 할만한 좋은 포인트인지 아닌지 그것을 잡아내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기술적 분석을 저는 주식매매 할 때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요. 자 네이처셀 일전에 한번 제가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한번 더 살펴보니 원래 여기 나와 있죠 네이처셀 산업용 보일러 제작 했었고 그다음에 음료 사업을 했었는데 바이오 쪽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신라젠 등등등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에도 보니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저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동안에 기관 외국인 누적 포지션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사주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고 기관도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은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좀 길게 놓는 브릿을 드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017년만 해도 7월달에 4천원이었어요. 그런데 6만4천원까지 찍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4천원에서 6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10배하고도 2만원이니까 15배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될지 이런 부위 말고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나마 그 다음엔 여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재상승 돌파하는 시점 이런데 그 다음에 이런데 아니고는 참 접근하기 힘들었다. 이런데는 따르는 게 상당히 힘든 자리거든요. 물론 여기 위로 더 갔습니다만 이것은 가서 그렇지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15배 오른 종목을 도대체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는 15배 아니죠. 벌써 여기가 10배의 권력입니다. 4만원입니다. 4천원 빼면 그죠? 10배 정도 올랐는데 얼마나 더 먹겠다. 그죠? 랠리 한 번 확 하고 난 다음에 막 대박으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파동도 보시게 되면 여기 짧은 파동을 1파로 본다 하면 1, 2, 3, 4, 5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파동은 1파보다 2파가 더 낮을 수 없고 2파보다 3파가 더 낮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 여기가 워낙 좀 소폭으로 움직였던 부분이어서 지금 차트에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여기 상승 이후에 1파, 2파, 1, 2, 3, 4, 5으로 향하는 3파, 4, 5파 이렇게 시연됐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엘리엣트 파동을 적용시켜 볼 수 있겠고요. 자 기처님이 3만 5천원에 지금 사셨다 했으니 역위권인데 참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가가 제가 방송에도 잠깐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직면을 했는데 전이 9% 가까이 반등 시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보시면 여기 저항받던 권력이 돌파 시도 나오고 다시 밀려도 지지되니 저항선이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닥터케이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자꾸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인 건 강한 저항권이었는데 지지받고 다시 돌파 시도 나오고 강한 상승랠리 이후에 확 깨졌어요. 여기 지지권을 겨우 지지하고 반등 시도 나와서는 여기도 우점라인에서 한번 수답했죠. 그 이후에 행보에 지금 가까운 모습인데 이것이 강한 상승세가 강한 하락세를 동반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2만 5천원대를 지키지 못한다면 추가로 1만 5천원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목표치 분명히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앞에 방송보다 두 가지 이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 6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이니까 대략 4만원폭이죠. 그러면 2만 5천원이 깨지면 4만원 하면 4만원 넣어지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할 때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반등 시도 이렇게 나왔죠. 3만 9천원에서 4만원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여기 4천원권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너무 좀 과한 분석인 것 같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여기 박스권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 말씀은 여기서 이만큼의 1만원의 밴드에서 움직인 부분에서 만약 밑으로 쳐지면 1만 5천원권 그러니까 여기 목표치 나오죠. 그리고 2만 5천원에서 3만 9천 8권이니까 4만원 보겠습니다. 1만 5천원 더 빠지게 되면 1만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다. 1만원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강하게 밀리게 되면 1만 5천원과 1만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좀 너무 과한 분석인 것 같고요. 일단 목표치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길게 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4천원짜리가 6만원 갈 줄 알았습니까 누가 그것도 1년도 안되서요. 그러니까 주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분석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반등 시도 좀 강하게 나와서 매수가인 3만 5천원권까지 3만 5천원이면 5천원 더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한 17% 이상 올라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그렇게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고 자, 여기 20일에 일단 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폭 많이 상승하다가 윗골이도 쎄게 달렸죠 그래서 월요일날 2만 8천원은 깨지 않고 조정을 받아도 2만 8천원은 깨지 않아야 되는게 가장 큰 승부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 놓을 때 외국인 기간에 매수세가 좀 잡혀줘야 됩니다 이전에 한 6, 7거래일 전처럼 외국계 매수세가 좀 잡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인근에서 기간 외국인의 동반매도세가 좀 나와서 주가가 좀 힘없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2만 5천원권은 지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코스닥의 지금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이것이 약한 조정 이후에 강하게 상승 시도 놓은다면 네이처셀도 3만 5천원대 바로 가기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무스한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세 놓은다면 매수가 인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전제조건은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려면 모멘텀이 필요한데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상승세가 나와줘야 반드시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만 5천원대를 깨게 되면 선전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5천원 깨져버리면 1만 6천원 정도까지 1만 7천원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승폭 컸기 때문에 지금 2만 5천원까지 약 4만원이 빠졌어도 몇 퍼센트 빠진겁니까 피보너츠를 한번 해볼까요 피보너츠를 하게 되면 6.18 정도 빠진겁니다 6.18 그래서 지금 현재 6.18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 흐름 더 안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횡복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참고하시고 2만 5천원 깨지게 되면 선전하시고 반등시도 강하게 나오는 여부 보고 한 3만 5천원대 정도에서 본절 정도 내지는 소폭 선절로 마감하는게 좋지 않을까 자 당장 다음주는 그렇게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 이란 종목 또 있는데요 이 종목 한 종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도 바이오 관련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영업 손실 및 단기 순서 지속 자 이런 리포트 나와있구요 4월달에 자 4월 22일날 자 여기 그런 리포트 있었네요 그죠 바이오 관련 주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바이오 광풍이 불면서 아 2017년도 이것도 1만 3천에서 13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거의 90% 이상 올란거 아 90%가 아니죠 9배 정도 올란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상승 크게 일어나고 파동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제외한다 치더라도 1 2 3 4 5 이런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슈팅이 걸린거죠 그죠 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파동상 슈팅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장대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제 상승추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다행히도 외국계 매수가 그래도 조금 있네요 그죠 최근에 기관은 매도세가 좀 있고 보이시죠 외국계는 좀 잡아 나가고 있고 기관 좀 파는 그런 모양이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계 매수에 의해서 같이 좀 상승하는 종목인데 이제 매도 시그널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추후 주가는 9만원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9만원대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차익 실현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 인근 9만원대가 횡보하던 권역에서 쌍바닥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더 랠리했겠다면 한 번 정도는 시도해 줬는데 만약에 강하게 이런 옹공이 나오면서 떨어지면 더 밑으로도 쳐질 수 있는 8만원까지도 쳐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신규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시그널을 놓은 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강한 상승세가 나온 종목은 한 번에 잘 죽지는 않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반등시도 놓고 여기서 다시 죽을 때가 정말 큰 파동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ABC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엣트 파동의 ABC처럼 그런 파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상승시도 밀릴 때 윗골이 나올 때 반드시 차익 실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신규매수는 절대 접근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9만원 깨게 되면 상당히 밑으로 더 열려 있다 8만원대까지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탈투케이브 방송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계신데 앞전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만이라도 꼭 지키자 이런 부분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큰 손실이 없습니다 수익은 조금 조금 차근차근 그냥 조금씩 쌓아간다 하더라도 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기게 되면 손실이 크게 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우상량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다 닥터케이가 늘 말씀드리죠 우상량 우상량 늘 말씀드리는데 우상량이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상량이라겠죠 자 이것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요 아 여기 있죠 예 그래서 닥터케이가 늘 말씀드리는게 우하양하는 것 말고요 이렇게 우상량 하는 종목을 꼭 매수하자 자 그리고 21선과 근접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자 21선이 이런식으로 가거든요 보통 요거 조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식으로 갑니다 이런식으로 자 그리고 61선은 여기 밑으로 이런식으로 가거든요 5일선은 여기 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21선 그리고 61선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정배열일 때 여기 밑에 121 241 이런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정배열이라는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정배열일 때 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우량한 종목 여기 가장 전제조건은 우량한 종목이라는게 전제조건이겠죠 자 우량한 종목이 우상량한 종목을 매수하는데 이렇게 위에 꼭다리에서 사면 안된다는거죠 자 21선과 근접한 이런 가격들 이런 가격들에서 사셔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이후에 늘림목을 줬다는거거든요 21선의 정배열인 우상량한 종목의 21선 인근이란 것은 이렇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금 늘림목을 줬기 때문에 21선 인근에 오는거거든요 차트 닥터케이가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주식기초강의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설명하는 부분이 아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목표치까지 목표치를 선정하고 끌고 가는 그런 매매기법을 이 정도 먹겠다 목표치는 여기서 이만큼의 폭을 기본존재로 한다 이렇게 n자 목표치 목표치 선정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잘 이해가 안되시면 이러한 내용도 전부다 주식기초강의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찾아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을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빠르게는 21선 깨면 손절하겠다는 마인드 내지는 여기를 깨는 여기를 깨는 여기를 깨는 엄봉이 나타나면 손절하겠다는 그 라인을 반드시 설정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20일과 건접한 가격일 때 어느 은봉 은봉에서 산다 아니고 양봉이 설 때 산다 뭐라고요 은봉 아니고 양봉 설 때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봉일 때 산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양봉이란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이니까 매수 세력이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은봉이란 것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밑이라는 것이니까 빠져 빠져서 끝났다는 것인데 여기서 매수하겠다는 것은 정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과 근접한 가격 정배율일 때 양봉 쓰는 거 보고 매수하셔라 그리고 목표치와 손절가를 반드시 설정하고 진입을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는 종목만 접근하셔도 여러분들 성공할 확률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 아주 매우 높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이거 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실전에 들어가시면 잘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뭘 뭐일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절가 안 지키는 거 가장 잘 안 지켜지고요 20일과 근접한 가격 이거 잘 안 지키십니다 이렇게 목대기에서 자꾸 사고 싶어져요 따라가는 거 그걸 추격 매수라 그러죠 그래서 위상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주식이 심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매매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데 손이 안 나갑니다 내 심리를 내가 지배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아세요 이거 모르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신다면 오늘 알아두십시오 딱 적어놓으시고 알아놓으시고 자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자꾸 키우셔라 그래서 닥터 케이가 명상을 통한 무엇일까 이런 방송도 한 적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심리 단련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 방송 두 종목 네이처셀 그리고 HLB 간략하게 방송 해봤고요 여러분들 상당히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어 좋게 안하고 만약에 좀 안 좋은 쪽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싫으실 태도 있는데 저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맞아도 맞으면 제가 번전인데 틀리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더 방송 아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그러한 지지저항권들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러한 기법들 잘 맞는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관심종목분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 또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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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